오늘은 가수 옥주연의 최근 논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5일 옥주연은 자신의 sns에 연기 연습을 위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렵다 흡연. 도와주신 스승님들께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연구해 볼라요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옥주연이 연기 연습을 위해 흡연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으며 비타민 스틱을 사용해 흡연 연습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뮤지컬 마타하리의 흡연 연기 연습의 일환으로 이 영상을 올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 미성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또 연습을 한 장소가 공공장소였다는 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옥주연의 흡연 연습 영상에 대한 커뮤니티와 sns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 연습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들이 볼 수 있는 sns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연기 연습을 위해 굳이 흡연할 필요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에 좋지도 않지만 피는 모습 또한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혼자서 연습하면 될 것을 굳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에 올려서 욕먹는 짓을 자초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과거 욕먹었던 내용이 잊히려고 하면 생각 없는 행동으로 꾸준히 욕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해당 영상이 옥주연이 맞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확하게 어떤 수술과 시술을 얼마나 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달라진 모습이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수 옥주연의 길거리 흡연 연습 논란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옥주연의 행동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